안녕하세요! 푸들꺼뿐에 백본형 2상 했다! 아니지 아니지 두 번만 너무 겨냥했잖아 부공탄의 2상은 백본형입니다! 백본형 2상 이것도 아니지 너무 부공탄만 겨냥이잖아 침수해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푸들탄의 2상은 백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몰카 과연 어떤 몰카냐면요 금액이 엄청난 광고를 받았다고 그 만기에 스페현이 형 문귤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과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스페현이는 자본주의의 괴물이라 장학계라고 하죠? 장학계 일단 문구 같은 경우는요 돈을 떠나서 일단 얘는 개개기예요 왜요? 일단 보면 알아요 얘는 남자야! 돈, 여자 뭐 이런 거 다 막 광고를 받았다 저 시켜서 저 시켜준다고 저희 거지 우리 밖에 없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왔으니까 얘네 탈락시키고 광고때도 지각할 거란 말이지 지각한 애도요? 안녕하세요 지각해 빨리 왔는데 광고를 줄 이유가 없어? 오오 감사합니다 파월이 근데 어떤 거? 저요? 우리 이번에 중국에서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근데 같이 한 거에요? 아까 같이 한 거 같이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정하고 싶어서 영상 같은 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제품은 일단 어떤 거냐면 정글의 컨셉으로 한 마스크팩이에요 동물벨 마스크팩 아~~ 나도 했더라 맞아 맞아 플러스 실적 아 뭐야 동생보다 저희가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도 잘 어울리죠 우리 우리 피부 오세요 그럼요 내 피부 이렇게 됐다고 에이 피부가 더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주팀을 보낼 거예요 일단 아마 제가 알기로 한 팀 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업체에 오늘 보내야 돼서 뭐 이렇게 막 엄청 전문적으로 챙겨야 되나 저기 지금 카메라로 잠깐 찍어서 저게 있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보기 전에 잠깐 칼투건 설치 놨거든요 일단 채널 소개 영상 그거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18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하지만 이 영상이 중국에 넘어갔을 때는 저희 20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진짜 예 그런 채널입니다 그만한 파급력 잊지 마세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간단하게 좋아요 아 저희 알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즈 커플이에요 넌 이렇게 자정하고 배달하고 사실은 그럼 우리 채널은? 포즈 채널이죠 남남은 이제 개그 채널이고 그쵸 아 근데 우리는 25만 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 관련 하나 가겠습니다 거꾼이지 마 여기는 우리 여기도 여자 잘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서 남자를 잘해요 나 저거가지고 모아있어 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상 소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편하게 아 오 소상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워 원래 이분들의 어떤 느낌인가 그런 게 궁금해서 선택해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동물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물 묘사가 좀 중요한 광고예요. 여기서 원하는 동물을 게임을 갖다 버리기. 펜더. 펜더. 펜더는? 에버리바리바리 쿵푸 파이게임 하하하. 펜트! 이런 펜트 아니에요? 이런 펜트. 아 펜트! 펜트 한 번 길을 어떻게 물어. 이제 두 번째는 뱅. 뱅. 너 화장실 가서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사랑하는 거야? 아님. 왜 이렇게 가부레 indic지도 모acaks니까? dove. 어 그냥 소리가 안 오래라. 아 뭐할 거예요? 아무래도 맞춰야 한다니까. 뱅은? 야. 다음 동물이네. 어려울 수 있는데. 전갈? 어야 친구야? 아름답으려. 나 나갈게. 아 나갈거에요! 아 우리도 맞춰야 한다니까. 제대로 하는 말이야. 다음 동물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갈. 아 전갈, 중고의 전갈 느낌. 전갈? 선생님들 여기 올라가서 해야 돼요. 아 그럼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갈이 이렇게 돼요. 달이 하나 이렇게 돼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베껴! 왼빨이 들었네. englobal 하시는 거야? 여보세요? 나는 전갈이 이렇게 좁혀서 써야될 수 있어. 이렇게 찌ато 하고 허리가 벗겨 courage. 오! cipe Woman 그거는 뭐라도! LED는슨가 these. 얘가 이제 원래 울당도 아니고 내가 이제 소리가 사운드zes당다고 알고 나는 칭칭! 조용히는 아예 불 텐데 머리 것도ead~! 네! 아, 봤어요. 아, 냄새를 왜 받냐고. 자기 눈금새를 왜 받냐고. 우리 유튜브 촬영하니, 우리 유튜브 촬영하니, 우리 유튜브 촬영하니, 우리 유튜브 촬영하니. 근데 이거 다 편집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밍고. 플라밍고 그거 아닐까? 원피스? 저 플라밍고. 플라밍고 그거 아니구나. 튜브, 튜브 아닌가? 아, 그러면 나갔다. 플라밍고, 플라밍고. 야, 전화졌어. 아니, 핸들하고. 우리가 에다 이렇게 걸어야 돼. 아, 일단 올라갈게. 플라밍고. 정답, 정답! 플라밍고는 이거네.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은 다리가 얇어. 이렇게 다닌다 말이야. 아, 진짜 얇아. 나 한 발로 이렇게 들어야 돼.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플라밍고, 뽀뽀하니, 뽀뽀. 뽀뽀. 뽀뽀하니, 뽀뽀하니? 뭐 할 수 있어? 다른 뽀뽀. 마지막은 랜드리, 개코 원중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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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들어줄게. 나, 수고 없냐. 나, 이 불러 잘. 이거. 나, 수고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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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거. 이게 정글 느낌이다 보니까 활동적인 거를 좀 보기로 원하셨죠? 춤. 춤이야? 아, 이거 복보야. 아, 이거 복보야. 아, 이거 복보야. 커플댄스, 커플댄스. 아, 잠깐만요, 더. 아니, 잠깐만요, 더. 뭐야, 뭐야, 뭐야. 뭔가 음악이나 좀 깔아줘요? 우리가 신나게 이거 해온 거 아니야? 나중에 영상이 입히려면 무반주로 쳐야 돼요. 나중에 영상이 입혀줘. 아, 안사람이 입혀줘. 어두운 일을 날아보줄 알았지? 우린은 재고운중이로 해. 우리는 재고운중이로 해. 아, 왜 이렇게 춤을 하세요? 안가려, 백포. 안가려, 백포. 백포, 백포. 백포, 백포. 빈티지어. 제 새끼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 아, 진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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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다 들어와. 또 있어요? 그럼. 일단은 그쪽에서 요거하면 이 정도고요. 아, 네. 아니, 아무 때들아오고요. 아니, 또 다 많이. 한순간이에요. 그쪽이 새끼들이 한 1주일 정도 올 것 같아요. 좋은 신분씀. 오오오오오오. 아, 왜 그래요, 또? 그냥 프레임께서. 나도 그런지. 그런데 안 팔린 거야. 나는 그래도 연탄 선배님. 아, 진짜 연탄지.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되고, 이거 편집은 그러면, 뭐. 3회씩 하실 거예요? 3회씩 하실 거예요? 3회씩 하실 거예요? 3회씩 하실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냥 같이 할 때는 저랑 본형이라. 네. 어차피 왜냐면은 그 문주랑 소연이가 많이 살려가지고. 네. 저희가 편집할 때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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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됐어. 아이씨. 아니! 할까봐, а이씨. 아이씨 열심히 했지 몰라서 like. 나도 짜증iter.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 party more travelers. 아이씨. 몰래가는데, 네가 제일 열심히 했어. 우리 벤에서 잘할게, 몰래가? 성공! 오오오오오옹